BmB 님 방송이 님? 어? 온 카사요 다시 되나요? 돼요 방재보고 들어왔는데 탑 카이사 박혀있는거 아찔하네 근데 방제가 승률 34% 레전드 탑라이너 패자가 아님인데 탑 카이사 박아놓고 있으면 의심스럽긴 하겠네. 근데 진짜 아님 납치 방송인 아이디임 자칭 아님 형님아 팬이에요 자칭 임 뭐 어쩌라고 내가 사칭이면 뭐할 수 있는데 이미 게임 시작했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고 살짝 그 누군데 싶떡아 개발리지만 말죠 아 이게 맞아? 에라이 들교환 못 참겠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긴 해 한 대 한 대가 중요해서 지금 아 비에고가 왔죠 인 코스로 돌면 와우 예측 좋았고 이런 거 자 아까 전면을 쓰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각이 나왔을까 그쵸? 아 미니언 많긴 한데 한번 해봐 아 이게 또 맞아 아 아 오케이 근데 텔포 써서 오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 알죠? 왜냐면 텔포 써서 와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죽는 게 나아 이거는 살짝 저는 판단 잘했다고 봐요 제가 빠졌거든요 6렙 곧 되거든요 6렙 되면 너 죽어 내가 실수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집 갔다고 생각하 아 에라이 에라이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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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그냥 없대요 이게 뭐냐 어 속하세요 아 어 맞아줬어 이거를? 잠깐만 그러면 아 까비 도망갑다 나 궁 있는데 근데 니신이 좀 안 보이긴 해 게재해 그냥 여기 가버려 들어가려고 하면 궁을 쓰겠죠? 어쭈 어쭈 임마 이속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 터메 텔포를 한번 타봐 에라 모르겠다 야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런거 좋아 인코스로 돌면서 인코스로 돌면서 인코스로 돌면서 가버려 가버려 나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요 폭을 좀 막아주세요 폭을 두 칸을 먹었네 이 친구 바루스가 바텀 올 거거든요 아 미드로 가려나? 오케이 카웃 좀 치려고 하면 노려보자 아 이거 빨리 가면 여기 숨어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 바루스 입장에서 할게 타워 칠거 밖에 없기 때문에 타워 칠거 밖에 없기 때문에 가위 앞으로 피해서 따 따 그래요 타운 이 신이 욕먹고 있었네 그죠? 오케이 여기까지 흠 흠 아 에라이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손님이 아이고 어어? 아 좀 아쉬운데? 사비오 여기까지 아 얘 왜 5킬임? 아니 미드제란스인 줄 알았어 얘 뭐냐 그만 좀 죽어 잠 에이까지 님들아 잠깐만요 아니 왜 자꾸 그러는거요 뭔일이요 아 이거 아닌데 시야는 얼마난데? 이거라 안와? 이상한데 이거로 와야지 한번 쳐보자 이거 먹울만한데 먹울만한데? 야 이거 먹었다 너무 좋아 아 이건 그냥 가야겠는데? 먹울만 아 이거 나한테 주지 락하나 800원인데 그래도 좋았어 결과는 여기 사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용 바로가긴 해야겠다 미드부터 밀죠 이거 상대 좀 빨리 가거든요 이게 뭐야 맞을거라고 생각해서 가는거야? 뭐 헤헤 구호 치니 벨 카이사 또 캐리어 했었습니까 이거지 캠점도 타오자 백포로 가긴해야겠는데 이거는 싸움이 열려가지고 오우 여기? 한 대 더 사비 아 좀 아깝네 한 대 가 가운 용 타이밍 때 용까지 가면 되겠다 이게 뭐야? 공치기도 아깝다 야 여기? 한 대 두 대 제라스 파워 가보려 GG 대카이사 또 해내셨습니까 또 하드캐리 하셨습니까 픽창에서 의심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요 응 그래그래 너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는구나 언니라 저거요 저거요? 어 명품 리더십 이게 진짜 캐리에 셀때만 주는 징표거든 고맙습니다 저거요? 왜요? 하하하하 요네? 요네 라 픽 찍고 푸시합 없이 나 이거는 W W네? 대포 놓친거 좋고 이번 라인 밀고 좀 사리고 싶긴 하네 여기까지? 슬슬 무섭긴 해 힌드가 너무 안보여 안중이긴 함 사비 꿀맛 나 레드인데 요네야? 하하하하 나 레드가 생겼어 그거 어떡하냐 오 그래그래 희망이 실체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하네 어? 인코스로 돌면 할만하지 않나? 아 실수했다 아 위 그렇게 넘벨 섰으면 죽어야지 친구야 어? 나 레드인데 레드라고 인마 벽을 넘었어야지 어? 아 근데 슬슬 당 떨어져가지고 뭐 집중 잘해야겠는데? 마침 또 잘 풀려가지고 한번 죽으면 또 그거거든요 음 잘 집중해보자고 자는 중이긴 한데 가위 투평하면 굉장히 아프죠? 허허허허 점점 쎄거든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통나무가 점점 무거워지는데? 힘들어 아 폭을 못먹었네 그런 나쁜 말은 노노노노 하하하하 바텀 실력차 많이 나나 그런 나쁜 말은 노노노노 공 빠지긴 했는데 자야 사비 사비 사비요 아 이기 안 죽어 아깝다 죽습니다 저거 안 맞나? 사비 이거 W 맞았으면 날아갈만 했을 것 같은데 그쵸? 아쉬운데? 얘 뭐야 얘 뭐야 얘네는 뭐야 바로 막을만한가? 아 이게 또 맞아? 아깝다 수면을 계속 맞네 내가 맞으면 안되는데 아 나 좀 못했다 이거 W 안 쩔었으면 뭔가 좀 더 깔끔하게 했을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안드네 뭔가 마음에 안드네 아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잘 커가지고 오거나 오케이 수면도 쩌거리에서 사실 맞으면 안되는데 계속 맞아가지고 아니 집중을 못하니까 이상한 스케일을 계속 맞네 아 이판 나 빨리 안 끝내면 사고 날 것 같은데 공간에 한번 시원하게 던질 것 같은데 헬퍼를 여기 타자 헬퍼를 여기 타자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걸 금저 아쉽다 아쉽다 하지말걸 이런거 계속 아 근데 진짜 당 떨어지니까 집중이 안돼 게임에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일단 자야노플 시야 좀 더 닦고 했어야 됐나 시야 없는데 괜히 했네 다행히 바로는 안 나왔다 근데 왓 왓 사비 요네 노플 어 위험한데 우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와 너무 아까운데 방금 탈진 걸렸나 뭐였지 저희한테 탈진이 있었구나 어 도망치는 건 계획이 아니지 내가 살아남은 데에는 어 나 집중이 안 돼 당 떨어지니까 진짜 쉽지 않았어 어 쉽지 않았다 그죠 당 떨어지니까 못하겠어 어허허 어허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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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entum Muh 딱 어허 테이블